지금 노글 프린세스 호텔 선 보러 나왔어. 선을 본다고? 장성민 씨? 아, 이거 어떡하나. 제가 시간이 딱 30분밖에 없어서요. 앉으세요. 이야, 이쁘다.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케어하신다면서요? 네. 우리 성진 요즘 내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아, 이거 맛이 왜 이래? 이거 짝투 아니야? 지배인! 지배인! 아, 지배인! 아, 이거 어디 간 거야? 지배인! 캐나다 온타리오 비달 아이스 와인 맞습니다. 우리 마미가 아이스 와인은 5도에서 7도 사이가 제일 맛있었거든? 확인해 봐야겠어. 갖고 와. 네, 뭘... 온도 재야지? 온도계 말씀이십니까, 고객님? 봐봐, 봐봐. 온도가 안 맞잖아. 10도가 넘네. 죄송합니다. 시정하겠습니다. 말로만 하지 말고 시정해. 네? 다른 아이스 와인으로 바꿔달라고. 왜? 싫어? 아리따운 여인 앞에서 지금 날 망신을 주겠다. 너 내가 누군 줄 알아? 우리 마미한테 일러야지 안 되겠다. 30분 넘었네요. 아이스 와인 온도는 장성민 씨 혼자 체크하세요. 마마보이의 진상 떨기 성공. 아, 근데 기분이 왜 이러냐? 딱 내 스타일이었는데.